지금 보니까 수의사 분들 납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글을 보니까 반발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 비용이 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까지 추가가 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건요 대체 그러니까 얼만큼 추가가 되느냐 이거죠 얼만큼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대부분 인건비 겠지만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임대료 장기 렌트 뭐 자가구입 뭐 그런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자구요 당 뭐 단순하게 약품 키트 이런것들 여기에 장기 렌트가 있나요 범벳 키트를 장기 렌트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한 후에 그 키트를 다시 가져가 가지고 다시 또 쓰나요 아니잖아요 항생제들 그 항생제 그것도 장기 렌트를 하시나요 그 단순하게 인건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 임대료도 들어갈 거고 그니까 한번 보자는거에요 한번 물론 저희도 식당을 오래 해야 주구요 임대료 다 다른 것도 알고 비싼 것도 알아요 근데 병원 환자가 한두명이 아니잖아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병원이 병원 환자가 그러니까 보자는거에요 한번 그게 왜 이렇게 반발 할 정도의 이야기인지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5만원이 넘잖아요 그 필름 값이 얼마고 그 뭐 렌트인지 뭐 구입비용인지 대체 얼만큼 보호자한테 추가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자는 거에요 한번 뭐 단순하게 뭐 수의사가 수술하는 그 비용을 노나다는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약품 단순한 소모품들 그런 것에 대해 대체 얼만큼의 원가가 책정이 되어있고 거기다가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에요 한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치킨이랑 비교를 하세요 치킨은 우리가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안가면 죽어요 치킨이랑 비교하나요 수의사들 반발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이미 상식을 넘어섰어요 이번 한번 하는데 8만원에서 20만원 범병 한번 걸리면요 10일에 1000만원 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상식을 벗어 선거에요 지금 단순한 항생제 왜 그 항생제가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5만원이 넘어요 이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이건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거에요 한번 왜 우리들이 그걸 알아보겠다는데 왜 수의사들 당신들이 뭐라고 당신들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알아보겠다고요 필름 가격이 대체 얼마길래 5만원이 넘는지 그 항생제 가격이 얼마길래 그렇게까지 많이 받는지 범매 키트 그 8천원짜리가 얼마에 납품되길래 당신들 손에 들어가면은 7만원 8만원까지 받는지 한번 보자는 거에요 그 안에 인건비가 대체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에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동물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무섭다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만 키우라고 하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건가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길에 불쌍한 애가 있어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저는 그 애를 키우면 안 되나요? 어떻게 뭐 다시 밖이다 놔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방 이방 보내야 되겠네요 돈이 없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외롭게 살고 있다면 그냥 평생 그냥 혼자 외롭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건가요? 이미요 동물병원 의료비용은 상식을 넘어섰어요 저희도 장사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상식을 넘어섰어요 인간병원 병원이랑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 보험이 되니까 단순하게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다니는 병원도 이렇게 정말 비교를 하면요 하늘의 땅이에요 진료비를 뺀다 빼고 순수 약품만 비교하면요 이건 가격이 이건 몇십배 몇백배에요 이건 이미 상식을 넘어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알아보고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그 안에 얼마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기계값이 얼만지 그리고 그 기계값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지불하고 있는지 지구를 하고 있는지 인건비 기타 등등 모든 거를 한번 열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미래에는 이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용도를 쓸 것 같아요 나 봐라 돈 있으니까 반려동물 키울 수 있다 너희는 돈 없으니까 못 키우지 그렇게 수의사분들이 당당하시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면 공개를 하세요 그냥 약품 얼마에 들어오고 우리는 여기 얼마씩 얼마씩 추가해가지고 보호자한테 돈을 요구한다 손님은 한 달에 몇 분이 오시고 총 수익은 얼마인지 공개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시잖아요 제가 24시간 동물병원에 거의 3일을 있었거든요 손님 엄청 많더라고요 3일 동안만 동안만 해도 엄청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수익을 포기를 못하실 거죠 아마 죽어도 그 수익 포기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당당하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카페에 들어오셔서 거기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세요 얼마든지 반론을 하세요 저희는 저희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들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똑같이 한번 창 열어보고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어보고 한번 얼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보자는 거예요 얼만큼 추가되고 그거 가지고 절대 시비 걸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수의사들이 비용을 떠나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생명에 대한 존중 살리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본 수의사들은 하나같이 무책임하고 하나같이 책임감 없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비용을 다 받아요 심지어 24시간 동물병원 갔는데 젊은 사람이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주고 동물 동물을 진료하고 있어요 수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한 거라지만 우리한테는요 아예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당신들은 돈을 벌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그 뿐이겠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말을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공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들도 종류가 여러 개의 거 아니에요 최저 어떤 건 얼마고 어떤 건 얼마고 우리가 팔 때는 얼마고 꼭 공개하시라고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애 입원하는데 왜 8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왜 20만원까지 그렇게까지 해야지 비싸게 받는지도 한번 공개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치킨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치킨입니까? 음식이에요? 먹어요? 지금 우리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거 아니고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자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반발하시고 하시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